17일 한국전력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요금 인상 100조와 의료의 주가가 약수입니다. 17일 종가는 400원 내린 24,2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의 50조 최후가는 27,450원, 최저가는 20,5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선기간 중 공약으로 정기요금 인상 100조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유가상승 등으로 높아진 전력원가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실적부진이 예상됩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치별로는 개인은 754만 7천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250만 5천주, 기관은 501만 4천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엿새채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지분 32.9%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외국인의 비중이 15.0%, 소액주주 비중이 42%에 이릅니다. 한국전력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익이 15조 5,184억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조 7,303억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조 6,4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